장인화 포스코그룹 신임 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그간 포스코와 포항 지역사회는 상생합의서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새 회장 취임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미래를 여는 소재의 초인류를 향한 혁신을 새 비전으로 제시한 장인화 포스코그룹 신임 회장. 취임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포항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포스코와 상생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이후 최근까지 갈등이 끊이질 않았던 포스코와 포항 지역사회. 당시 포스코는 포스코 지주회사의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운영 등 세 가지 사항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포스코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새 회장 취임을 맞아서도 구체적인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 나오는지 본 다음에 견해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포스코가 갈등의 고를 메우고 지역 상생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복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